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나 이 새끼들! 선생님 수업하는데! 금방지게! 반만 나를 봐! 또 나 엎드려! 얘들아! 핸드폰 다 집어넣어! 수업 시간에 이 새끼들이! 오늘 신생팀 두 번째 시간이야! 어디 할 거야? 평창! 거기 안 해 선생님은! 가만히 있어보자면! 어떻게 안 해? 당진시민축구단에 대해서 해볼 거야! 대답해! 네! 대답 소리 크게 안 해? 네! 엎드려 빠땀 할게! 당진 지역 소개에 대해서 누가 예습해 온 사람? 저요! 17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 너 책 읽냐? 야 이 새끼야! 외워 갖고 와야지! 당진이 숨은 관광지가 많아! 당진이 생각보다 시골이야! 당진이 깡시골이야! 근데 이제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어! 깡시골이란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소개하면서 깡시골! 런던아이! 아니 너네 런던아이! 이거 돌아가는 거? 어우 넌 안 해! 넌 모르지! 너 영어 잘 못하지? 아름다운 런던아이를 간직하고 있는 내가 당진이야! 삽교호에 가면 런던아이가 있어! 너네 아까 당진 촌스럽다고 욕했잖아! 이 놈이 새끼들아! 선생님이 깡시골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안 했어! 당신 좋은 동네야! 당진이 이제 시민 축구단을 만들려고 조기 축구의 이런 팀들 부터 해갖고 되게 순수하게 막 합심해서 시작해서 지금 이 시민 축구단까지 만든 굉장히 모범 사례를 갖고 있는! 아 근데 선생님! 요즘에 조기 축구라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생활 축구! 생활 축구나 동호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쌤 수업하는데! 군방지게! 또 나 엎드려! 생활 축구! 동호인! 동호인 축구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데야! 그래서 당진은 자체적인 동호인 축구대회가 굉장히 커! K5, K6, K7 리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 지역 사람들은! 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안 되지! 원래는 안 되는데! 그 지역의 특색이야! 또 당진 시민 축구단에서 공부 좀 해온 거 있는 사람?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요 지금? 야 선생님은 다 아는데 너네가 직접 뱉어봐야 이게 다 너네 머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국체전을 나가는 게 목표로요! 근데 충남에 천안이 있거든요! 아 천안시 축구단! 그럼 천안을 이기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낚시게 하겠네! 이게 언제쯤 될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 같아요! 공부 잘하는구나! 선생님 근데 저 질문 있어요! 어 뭔데? 혹시 당진 시민 축구단 엠블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안 그래도! 선생님도 당진 시민 축구단 엠블럼을 봤어! 아 네! 경악을 금치 못했어! 당진 시의 이 엠블럼에다가 아 저거야? 축구공을 얹었어! 어쩌자 하는 거지? 뭔가... 뭐 다 뜻이 있겠지! 또 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보다 보면 또 장될 수도 있어! 우리 K3, K4 리그 팀들이 쭉 있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저 엠블럼 순위가 몇 인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엠블럼은 거의 강대수 수준인데 강대수 수준! FM 메이션인가 FM 코리안가 뭐 이런 데 보니까 엠블럼 평을 막 했더라고 네티즌들이 비난 일색이야! 지도자나 선수단에 대해서 공부 좀 해온 사람? 저 공부 좀 해왔습니다! 그래 너 한번 얘기해봐! 지도자 선생님들이 되게 젊은 선생님들이 구성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상민 감독님! 네네네! 감독님이 프로에서 오래 뛰셨는데 천안농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원삼성! 근데 85년생이세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한국이지 여기? 한국 나이로 37살! 엄청 젊으시다! 당진시민축구단 역사상 최연소 감독! 초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감독일수록 선수들과의 거리가 없잖아요! 나이 많으신 감독님들은 우리 선생님처럼 꼰대잖아요! 내가 왜 꼰대야! 또 나 엎드려! 하지만 K3, K4 리그가 만만한 리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인축구에서 처음으로 감독직을 맡다보니까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런 젊은 열정있는 지도자들이 리그에서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37살의 나이로 감독, 성인팀의 감독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거든! 이거는 축구단 입장에서도 도전인 거고 감독 개인의 입장에서도 도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도전이 좀 뜻있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어! 저 아는 척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라이프지의 감독님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감독님이 최연소로 챔피언스리그 그런 사람 아니야? 너 공부를 띄엄띄엄 했다? 네 제가 좀 띄엄띄엄 했습니다 눈이 항상 반만 떠져있어 네네네 일단 반만 알잖아 네네네 반만 나를 나겔스만이 분데스리가 최연소 감독 독일 분데스리가 최연소 감독 서른 살의 나이로 올해의 감독상을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2016년도에 네 그럼 우리 한상민 감독님도 올해의 감독상 늘여볼 수 있겠네 아 그럼요 또 뭐 공부한 거 있는 사람 미국식 교육 선생님이 사대주의가 있어 선생님은 미국 좋아해 초콜릿 좋아하고 선생님은 뭐 영양갱 이런 거 잘 안 먹어 선생님 다 알아 다 알지만 모르는 척한 거 뿐이야 네네네 너는 뭐 공부 좀 한 거 없어도요 저는 보니까 선수들이 좀 익숙한 선수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방찬준 대전 한국철도 방찬준? 그쵸 그리고 옛날에 K3 베이직에서도 아마 득점왕을 했었을 거예요 맞나요? 맞죠? 아 나 이 새끼들 새끼들 공부를 띄엄띄엄 하네 방찬준 선수가 어 메탄고등학교 나왔어요 방찬준이 잘해 결론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 아니야 여주에서 득점왕 먹으면 여주 갔다가 안산 갔다가 대전 여주에서 득점왕 먹었어요 그래 득점을 했어 방찬준이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헷갈린 거야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 지경득도 있어요 지경득 지경득 양평FC 주장? 네 했었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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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도 있었고 한국철도에도 있었고 어 그런데 당진으로 왔어 정동철 선수도 있어요 정동철 선수 정동철 선수가 동북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리고 FC서울에 입단을 했어요 동국대 나오고 제가 에이전트였거든요 제가 조금 더 따뜻하게 챙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형이 미안하다 동철아 우리 경기장에서 만나면 형이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줄게 정동철 파이팅 또 누구 있어? 홍길동 홍길동 선수가 있습니다 홍길동 선수가 경기장 이쪽에서도 보이고 저쪽에서도 보이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선수거든요 그럼 길동 선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나? 교재에 보니까 메탄고 출신 유수빈 선수라는 선수가 있다고 하는데 메탄고 출신하면 그래도 유소년 축구에서는 대단한 팀이잖아요 거기 출신 선수가 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강프로 네가 얘기해봐 저 지금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누구라고? 그 우선 지명 받고서 좀 몸 다쳤었다가 지금 이제 당진에 다시 복귀에 성공하는 거야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거네 맞아 사실 K3, K4 리그가 어려움이 있었던 선수들에게 재기의 무대일 수도 있잖아 새로운 발판 그게 우리 K3, K4의 역할이지 그럼 또 유수빈 선수에게는 그런 무대가 되겠네요 그렇지 고대 악리가 또 K리그로 복귀를 했잖아요 전남으로 갔지 그런 사례들이 또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치 그치 질문이 하나 있어 박혜정 선수는 왜 항상 이렇게 뛰어? 이렇게는 안 뛰는데 이게 앞에 공기를 잡고 뛰어야 하니까 더 빨라지니까 공기를 잡고 뛰어야지 에어런 에어런 방식을 채택했구나 당진 시민 축구단이 지역색이 굉장히 강해 당진이라는 지역 자체가 자기 지역에 대한 에고도 강하고 지역 연계를 해서 지역 선수들 육성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지금 딱 준비를 하고 있어 개성 초등학교 위쪽 아닌가요? 개성은? 여의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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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그리고 심평 중학교 심평 고등학교 이렇게 당진에 있는 축구로 굉장히 유명한 초중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그 이제 유소년 선수들을 계속 육성을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당진 시민 축구단에서 데뷔를 시켜갖고 이 선수들을 계속 키워주려고 해 지역 선수들이 이게 당진의 스타일이야 아 당진 스타일? 당진이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지역 밀착형 딱 우리 K3, K4가 원하는 지역 밀착형 구단으로 딱 나아가고 있단 말이야 아 당진 시민 축구단 여기서 마무리할까? 그걸로 끝이야